서초는 초안 쟁패기위 나라로 서초 패왕 항우가 세운 나라이다. 기원전 206년 초나라의 장군 항우가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초나라 왕 회왕을 황제로 높여 위재라는 칭호를 붙이고는 자신과 함께 관중으로 들어가는데 공이 큰 장수들을 의주로 중국을 위재의 직할련과 18제후왕국으로 분할했다. 서초는 이 18나라 중 항우의 제후왕령이다. 서울은 팽성이다. 영역은 사기와 한서의 공희 양나라와 초나라의 아홉군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군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청나라의 전조망 전대은 요내 유문기는 각자의 설을 내세웠는데 이중 동해군 사수군 회계군 동군 탕군 설군 육군은 동일하다. 전조망은 초군 남양군 검중군을 전대은은 동양군 오군 장군을 요내는 진군 동양군 장군을 유문기는 남양군 영천군 장군으로 주장했다. 주학진은 서한정구 지리에서 항우의 봉국은 진나라가 옛 초나라 땅에 세운 군이어야 함으로 한나라가 세운 동양군 옛 한나라 땅인 영천군 실상 회계군의 별명인 오군은 될 수 없으며 검중군은 임강국의 땅임으로 역시 들어가지 않고 진군 남양군 장군이 나머지 세 군이라 했다. 일이 되면 옛 양나라에서 탕동 2군 옛 초나라에서 동해 사수회계 설진 남양장 7군 합해서 양나라와 초나라의 아홉 군이 된다. 기원전 205년 구강왕 영포가 서초패왕에게 반기를 들었기에 영포를 공격해 구강나라에서 쫓아내고 구강나라의 영토에 해당하는 구강군과 여강군을 거두었다. 시기는 불명확하나 형산왕 오해마저도 내쫓아 형상군까지도 거두었다. 기원전 202년 서초패왕이 해아전투에서 패배하고 자결하면서 서초는 망했다. 한고조는 서초의 판도 중 옛 구강나라의 땅인 구강예장 여강군의 옛 형산나라의 땅인 형상군까지는 회남왕 영포에게 봉했고 나머지 원서초의 판도는 둘로 나누어 옛 양나라의 탕동 2군은 양왕 팽월에게 봉했으며 나머지 7군은 한신에게 새로주어 초나라 왕으로 삼았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